단독 콘서트 투어 마지막 날을 맞이한 백지영 씨. 객석을 꽉 채운 관중들의 열띤 환호와 백지영 씨의 감성 보이스가 콘서트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을 함성 진대한 이 남자. 목소리로 심금을 울리는 여자 백지영을 울린 감독의 프로포즈 현장. 지금부터 섹션이 공개합니다. 지난 11일 백지영 씨 전국 투어 그 마지막 여정인 전주를 찾았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오셨죠? 전국 투어 콘서트 중에 마지막인 전주 콘서트 하러 왔습니다. 오늘이 가장 기대됩니다. 마지막 공연이고 또 야외 공연이니까요. 다수 백지영 씨의 무대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은 수많은 팬들. 드디어 야외 무대의 막이협이자 팬들의 함성도 더욱 커집니다. 단독 콘서트 마지막 공연의 첫 번째 곡으로 총 맞은 것처럼 선택한 백지영 씨.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관객들을 감동의 동안이로 몰고 가요. 저의 제2의 고향. 전주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여기서 대학교 다녔어요. 청북대 앞에서 술도 많이 먹었어요.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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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혼자 하자고요? 여기서? 저 얼마 뒤에 결혼해야 돼요. 그렇죠. 자, 한편 이날 공연 게스프러는 이분이 나왔어요. 김범수 씨가 오셨네요. 백지영 청소! 땡! 벅수 나빠! 벅수 나빠요! 이어서 백지영 씨의 섹시한 무대가 계속됩니다. 지영이 누나 아직 살아있네. 살아있어! 나도 신나고 가들도 신나고 너도 신나고 이렇게 백지영 씨의 마지막 무대가 끝났는데요. 너무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저도요. 여러분이 코를 불러주셨으니까 일단 함께해 주신 일단 함께해 주신 뭘까요? 콘서트 한다, 결혼 준비한다, 많이 바쁜데 항상 애너처럼 집에 팬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는 당신이 참 자랑스럽고 멋있다. 잘해 주셨습니다. 네, 마음이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항상 고백 다운 고백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너무 미안한 거야. 제대로 된 프로포즈를 한 적이 없어서 마음 같아서는 남자를 다 하는 거 더 느끼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여기지 않으니까 3년 만 나면서 자기 공을 한 번도 못 봤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무 많 baskets del Criden 전생에 나를 구하셨나봐요. 네. 오, 멋있어. 어머. 우와. 안녕하세요. 정성원입니다. 오늘 지영씨한테 이렇게 아예 아무 말 없이 진짜 깜짝 방문으로 왔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잘 오시네요. 프로포즈를 한 번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항상 서로 바쁘다 보니까 만나서 뭐 이렇게 제대로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으로 보여준 적이 없어서 이번에 제가 영화 감독님한테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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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결혼해주세요. 네. 나랑 결혼해주세요. 네. 네. 여기서 공감 있으세요.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뽀뽀해! 뽀뽀해! 다 같이 뽀뽀해! 뽀뽀해! 한 번 더 뽀뽀해! 앞으로도 지영 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두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멋있다.